연표특강 오리엔테이션부터 들어가 볼게요. 진짜 한 2주 정도 쉬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얘들아.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안 만나는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개념 강의를 복습을 하고 완벽한 상태로 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보면 선생님이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전반적인 커리큘럼, 어떤 학생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은지 그리고 이 연표 강의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교재 활용 방법, 수업 진행 방법의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커리큘럼과 관련된 내용들 보면 3월 첫째 주까지 우리 개념 강의를 진행을 해나갔고 이제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연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연표는 사실 난이도로 치면 파이널이랑 동일한 난이도인데 왜 이렇게 일찍하냐면 우리가 역사 과목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에서는 동일하게 연표 문제가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외우는 것 자체가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지만 여러분들이 일찍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할수록 좋은 게 맞기 때문에 일찍이 4, 5월에 연표를 관련된 내용과 문제를 끝내놓고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거를 권해요. 그 이후에 7, 8월에 문풀이 진행되고 9월에서 10월까지 파이널이 진행된 다음에 수능을 치르게 될 텐데 일단 중요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올해는 예전에는 문제풀이 강의에 연표와 관련된 문항의 풀이가 들어가 있었어. 기출문항풀이가. 올해부터는 연표특강 강의가 대폭 강화가 되면서 원래 10강이었던 강좌가 15강좌로 늘어났고요. 이 15강좌를 진행을 하는 동안 연표를 모두 다 정리하고 그 해당 연표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기출문항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 교육과정 내에서 적합한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풀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는 연표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유형들에 대해서 패턴 공략을 해볼 거고 연표특강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파이널이 진행이 되어 나가겠죠. 당연히 수능 역사 세계사에서 만점을 받고 싶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냐면 실제로 수능 역사에서 킬러문항은 모두 다 연표 문항 유형이었어요. 실제로 연표 문제에서 어떤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면 역대 킬러문항의 오답률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킬러문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킬러문항의 유형이 연표 유형이었어. 내용들을 좀 보면 동아시아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모든 문항이 다 연표에서 킬러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은 조금 알 거예요. 세계사가 오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세계사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세계사는 만약에 20문제면 15문제 정도는 훌훌 풀리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5문제 중에서 한두 문항이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상 난이도의 5문항 중에서 한두 문항이 초고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요거랑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 높은 초고 난이도 문항보다는 비슷비슷하게 어려운 문항들이 나와요. 실제로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더니 연표 유형 자체가 킬러 유형을 제외하고라도 동아시아사에서는 60%가 전체 20문항의 60%가 연표 유형이야. 연표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40%나 연표에서 출제가 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역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인간이 해왔던 행위에 대한 이 집약체에 대해서 내용들을 배우는 건데 그 행위가 일어났던 시간이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연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건 무조건 연표 특강 자체가 연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이 듣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해왔던 개념 공부를 총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어려운 문항에 접근하는 방식들을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거야.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초고난도로 72% 오답률 이렇게 나오는 문항들을 맞출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세계사에서 오답률 1위 72%로 굉장히 높게 나왔던 문항이었는데 이 문항의 선택지 그대로 단 한 개도 빠지는 것이 없이 연표 교재에서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나왔던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연표 문항들 있지. 그 연표 문항들에 해당되는 자료와 선택지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어.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안 외우고의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갈리게 될 거야. 실제로 이 문제 자체는 자료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면 어떤 조약인지는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종교 분쟁이면 어떤 전쟁이지. 30년 전쟁 그 끝에 체결된 조약은 베스트팔렌 조약.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1648년이라는 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이 문항이 오답률이 높았던 건 95개조 반박문 제시, 아우커스 브루크 화이책열, 낭투 칭령, 청교도 혁명 시작, 크로메일의 호국경 취임, 명예혁명 발발까지 종교 개혁과 관련이 없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끼어넣어야 됐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연표 교재, 그리고 당시에 선생님이 진행했던 연표 교재에도 선택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95개조 반박문, 루터의 종교 개혁. 그 이후에 아우커스 브루크, 이게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낭투 칭령 3번 선택지. 그런 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자료에 해당이 됐고요. 4번 선택지에 해당되는 청교도 혁명의 시작, 크로메일의 공허정 수립, 5, 그런 다음에 명예혁명 발발까지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될 연표 교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암기만 하면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이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나 수학이나 너의 목표 등급이 몇 등급이야? 라고 물어보면 목표 등급 몇 등급이야? 수학? 아, 1등급이요. 아주 자신만만해요. 국어는 몇 등급이야? 1등급이요. 파렴치하네요. 아니, 보통은 자기의 현실적인, 아니 이 학생이 잘하는 학생일 수 있어요. 현실적인 등급을 얘기를 하잖아. 선생님은 실제로 수리 영역은 목표 등급 자체를 높이 잡아서 2등급이었는데 선생님 고3제는 수리를 워낙 못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드물 거예요. 난 전 영역을 섞어내서 만점으로 졸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드물지만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탐은 1등급 만점을 받으려고들 해. 여러분들한테 그 1등급과 만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의가 연표 강의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내내 나는 킬러 문항을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여기서 가져가기를 바라요. 내용을 보면 이 연표 교재에는 교과서 3종,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는 교과서 4종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연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기출됐던 내용들에 대한 연표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올해 수능 특강까지 나왔죠. 올해 수능 특강까지의 연표의 내용을 반영을 한 교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 원벽을 만드는 단 15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구성은 개강은 3월 29일 오늘 금요일이고 선생님이 올해부터 도입을 한 게 강의 검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선생님이 2번이 정답이죠 한 다음에 3번에 체크를 한다던가 말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 이런 부분을 다 검수를 해서 자막으로 정정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업로드가 돼서 실제 온라인에는 월요일날 업로드가 될 거고요. 주차는 5주차로 구성이 되고 완강은 5월 10일이에요. 완강이 늦어지는 이유는 현역 학생들을 위해서 중간고사 휴강기간을 두기 때문에 4월 12일까지 진행이 되고 2주차 휴강이 된 다음에 5월 3일과 5월 10날까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교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도 작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연표책과 워크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다지도 소중한 연표 이 교재, 셀로판지 같은 이 판대기가 들어가 있는 교재는 수업시간에 다뤄질 교재가 아니고요. 여기다가는 가급적이면 설명을 쓴다던가 많은 필기를 하지 않기를 권하는 이 노트야. 이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라고 나가게 되는 연표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연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도 선생님이 계속 수업시간에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중국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의 연도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세계사에서는 그러면 기원전에다가만 두고 내용 파트에다가 이렇게 가리면 여러분들이 외워서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 가려져. 그럼 이거 보고서 외우시면 돼요. 쭉 넘겨서 중국 근현대사 가보면 중국 근현대사는 바로 연도만 이렇게 가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막 어렵게 볼 필요 없이 바로 내용 보면서 연도 외우시면서 쭉쭉쭉쭉 암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암기부기고 이거는 수능시험장 가져가셔서 보시면 돼요. 그 가져갈 때까지 내내 보면서 계속해서 외워야 돼요. 자주 보고서 자주 들여다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잘 하려면 무조건 그걸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되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고 애정하는 과목이야 라고 하면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실제로 선생님이 이거 개강하기 전에 이탈리아랑 프랑스를 다녀왔다. 근데 이탈리아를 가건 프랑스를 가건 세계사 내용밖에 안 보여. 선생님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 아는 게 있으니까 더 보이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직업병에 있다 보니까 뭐를 하더라도 자꾸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박물관 투어 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도 공부를 하고 있어. 박물관 투어 가서 막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피에타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보는 교과서에서 보는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행가서 보는 거랑 거기에서 진짜 알고서 그거를 보는 거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다르거든. 진짜 전율이 막 밀려와. 그러니까 너네 교과서에서 수능을 위해서 봤던 것들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수신기 달고서 설명 들으면서 보는 거를 보면은 진짜 전율이 온다니까. 보이게 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 과목을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과목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화장실 갈 때도 다시 한 번 연표 외우고 뭐 할 때도 계속 보고 해서 잊지를 않아야 돼요. 선생님이 그 영화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천재 과학자가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는 내용의 영화였어.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도 학습시키기가 어려운 게 있을 거 아니야. 뭐는 어려울 것 같아? 감정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여자 로봇한테 사랑의 감정을 알게 해주려고 되게 천재 과학자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에 정말 얘가 감정,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확신하는 장면이 뭐였냐면 이 여자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과학자를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과학자한테 당신은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 얘들아 그런 거예요. 공부가. 그게 없는 곳에서도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계속 떠올리고 계속 그거랑 연관된 내용들을 기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워크풋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가게 될 내용인데 지금 물 좀 마실게 자, 워크북의 내용들을 보면 선생님이 쭉 전반적으로 연표를 정리를 해줄 거고요. 연표를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을 보면은 문항편에서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 해당 연표적인 흐름에 해당이 되는 각 시대통합편 연표와 관련된 문항들이 쭉 전개가 될 텐데 이 문항들은 여러분들 미리 풀어오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수업 시간 내에 제한된 시간 딱 한 문항당 선생님이 풀어보고 난 다음에 1분에서 2분 정도 걸린다 라고 하면 그거 계산해서 선생님이 시간 주고 여러분들이 빨리 집중해서 풀고 바로 다음에 해설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미리 풀어오실 방법이 필요 없고 수업이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복습용으로 다시 한번 암기노트가 복습 테스트로 나가게 될 테니까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것만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있는 내용은 다 여기에 연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용으로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이 벌써 여러분들 3월 마지막 주차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능까지 우리가 100m 달리기라고 하면 지금 겨우 30m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 30m가 뒤처졌다고 해서 나머지의 모든 완주를 포기할 필요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4, 5월을 잘 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개념 강의 완강 때도 얘기했지만 수험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3, 4, 5, 6월이야. 이때는 많이 공부를 놓고 많이 헤매기도 하고 많이 슬럼프에 빠지거든 이때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5분만 쉬고서 1강 내용들 들어가 볼게요. 수고 많으셨어요.